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국가라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저런 행동 지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한테 딸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논란들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런 와중에 방금 전 조선일보 단독으로 김건희 등장 임박을 알리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이건 김건희가 곧 공개활동에 나서는 걸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김건희가 계속해서 저렇게 얼굴을 안 비출 순 없을 겁니다. 속마음 같아서는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절대 대중들한테 노출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씨도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논란이 없을 만한 역할은 하게 될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역할은 논란이 없을 만한 역할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부장 리스크,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각종 허위 이력에 논문 논란까지 해결하고 갈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무건 수행에 대해서 옹호하지만 않으면 진작 실체가 탈로났을 텐데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 압박하고 민주당도 앞장서면 언론이 아예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선 도저히 그냥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도 검찰 소환이 먼저인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시 정신 못 차린 윤석열 씨.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파괴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대안 없는 얘기는 그냥 공허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저것 지적질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건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만 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뭡니까? 바로 그 김건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무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대중들 앞에 얼굴은 비춰야 되고 이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측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김건희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 그로 인해 정경심 교수를 얼마나 공격해 됐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검증 좀 하려니까 네거티브다? 과하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모 의원은 김건희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는 게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저렇게 침묵하고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또 엄풀하고 가서 또 법세련이 고발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달달 복과됐겠습니까? 눈 감고 안 봐도 패턴이 뻔합니다. 참고로 도이치모터스라는 단어가 나온 건 김진태의 입이었죠. 그래서 모든 게 가짜라는 김건희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30 청년들한테 김건희의 과거 이력들을 보면 그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소환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김건희만 멀쩡하게 밖에서 지금 저렇게 선거운동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기가 차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한문혁 검사가 배우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거 한문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합류하니까 여러 신문들이 도이치 사건을 파헤칠 금융전문 저승사자가 합류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걸 비춰봤을 때 한문혁 검사가 해당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거라며 그런 한문혁의 실체가 어떤지 알고 나면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정치검사들의 공문을 따라다니며 나쁜 것만 배우는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한문혁이 어떤 사람이냐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모펀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고 룸사롱 접대를 받으면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없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담당 검사이면서 99만원 접대라 기소할 수 없다는 역대급 논리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채입의 의원이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라 누구한테 팔았냐? 라면서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한테 했듯이 계속해서 추궁하고 쫓아다니고 집 앞까지 찾아가고 외식하러 가면 그것도 몰래 찍고 이런 짓들을 벌였다면 결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언론은 지금도 취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최근엔 심지어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를 저렇게 마셨는데 거짓 해명과 모르세를 지적하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같은 분도 계시네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해놓고 떡하니 술잔에 입을 대는 모습까지도 다 찍혀있고요. 이 사진 없었으면 끝까지 우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주특기 뭡니까?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그렇게 시간 질질 끌었겠죠? 게다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결제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이후로 윤석열 측에서 공개한 영수증과 좀 맞지 않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관련한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상업영화 15편을 공개드립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겨놓긴 했지만 여기 리스트를 보면 황동혁 감독뿐만 아니라 봉준호, 박찬욱, 정지영, 류승환 이런 감독들이 있죠. 심지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개나 포함됐네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런 식으로 정부의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문화예술인 등 셀럽들은 전부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국힘이 최근 뻔뻔하게 오징어게임 패러디를 하다가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이 나오면서 윤석열을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본인이 주목받으려고 하냐 어설프다, 오그라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독재정부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을 퍼붓기 이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다시 독재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씨는 전두환을 옹호하고 논란 터지니까 개사가를 투척하고 앞서 보셨듯이 폭탄주를 말아먹고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이재명 찍기로 했습니다. 이 문구가 현재 유행을 타서 여기저기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도 메타버스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중인데 엄청나게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각본 없이 질문 받겠다고 예고된 상황이고요. 방송은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질문 분야는 단계적 일상회복 3주 평가, 백신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 기타까지 총 5개인데 기타란을 통해 사실상 질문의 폭을 무제한으로 넓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녁 7시 10분 국민과의 대화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언론사가 돼서 주위의 진실을 알리고 가짜뉴스가 있으면 직접 제보를 해서 민주당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 한둘이라도 바꾸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